안녕하세요 플레임미어신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퍼티플래닛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볼거에요 네 여러가지 지금 이미 했는데요 오늘은 천황성을 해볼거에요 지금까지는 지구랑 토성이랑 이렇게 리뷰를 몇가지 했거든요 네 다른 슬라임들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중간에 위치한 우라노스라는 행성인데요 한국말로는 천황성입니다 네 열어볼까요 네 굉장히 예쁘게 멋진 파란 컬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몇가지 리뷰를 했고 오늘 천황성 리뷰까지 보신 여러분 코멘트에 어떤 어떤 행성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굉장히 보시면은 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음 정말로 신비로운 색상인데요 네 굉장히 지금 색상이 예뻐요 저는 지금 이번에 퍼티플래닛 색상들은 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천황성은 예쁜 약간 보랏빛이 도는 파란색이네요 네 굉장히 잘 끊어지고 다시 잘 붙고요 또 천천히 느리게 되면은 늘어나기도 하네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모양도 울퉁불퉁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중간에 공기를 넣어서 꼭 하고 지면요 재미있는 소리도 나요 그리고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통통 튀기도 하고요 그래서 슬라임이면서도 실리퍼티 네 그런 느낌이죠 색상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일반적으로 공통점이 다 있고요 색상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인데요 네 여러분 오늘 천황성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른 행성들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희 채널에 오셔서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희들의 재미있는 슬라임 실험들과 여러가지 다른 또 장난감 리뷰들을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플레임에서 우리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보길 기대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